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왜그래? 맛없어? 맛있어 근데 여긴 뭐 넣은거야? 청양고추 자기 매창 알잖아 나 매운거 좋아하는거 왜그래? 맛없어? 맛없구나 실망이야 자긴 뇌창인줄 알았는데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청양고추 맛있냐 그치? 맛있지? 잘 됐다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갈때 정했다? 어딘데? 이라크 이라크? 자기 내 취향 알잖아 나 위험하고 쓰레기 있는거 좋아하는데 지대돼 아니 그래도 이라크는 말이야 고기는 좀 그 응? 왜그래? 자기 싫구나 실망이야 자긴 내 취향인줄 알았는데 하 정말 실망이야 아냐아냐 이라크 좋지 이라크 좋아 응? 난 단지 그냥 저 총소리 대포소리 때문에 그냥 좀 소음이 시끄러울까봐 하하 그치? 좋지? 어? 역시 자기는 자기야 내가 자기 주려고 옷 사왔다 뭐? 왜? 싫어? 그래도 한번 입어봐 이거 딱 내 취향이라서 자기한테 진짜 잘 어울릴거야 자 입어봐봐 이거 뭐야 자기야 어머 자기야 너무 멋있다 회신 젊어보여 입으래 계속 봐 내 스타일이야 자기도 맘이 들지? 응 그 자 노화 영화부러 가자 아! 아! 아!